이스라엘의 전쟁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서글픈 나근의 인생끼리 오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신앙적인 이유 또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의 타양에 살게 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베드로는 그들을 흩어진 나근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디아스포라의 시작이 로마와의 전쟁 이후부터는 아닙니다 디아스포라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각각 멸망당했을 때부터 그때 발생하게 되죠 이때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주변 나라로 피난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디아스포라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귀환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기 시작하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디아스포라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디아스포라의 포미가 점점 넓어졌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흩어져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 나라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BC 1445년경 모세가 이집트를 출애굽해서 이제 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1405년에 가난에 들어가면서 약 300년 동안 사사시대가 펼쳐졌습니다 한창 사사시대였던 기원전 1250년에 그리스에서 필리스테인이라고 하죠 필리스테인들 즉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강력한 종으로 이제 구약성서에 자주 등장하죠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에서 오늘날 바로 팔레스타인 이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죠 이 블레셋 사람은 고대 가난 지방의 지중해 연안 지역의 5개 도시를 구성하고 있던 민족인데요 그들은 다하곤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어처럼 바하는 물고기고 바하는 사람의 모양의 바다신이죠 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으로 필리스타인들에게 잡혔는데 다하곤신전을 무너뜨려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양치기 소년일 때 누구랑 싸웠습니까? 바로 필리스테아의 거인 전사 골리앗과 그 일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초기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었지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게 하는 도시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심지어 이슬람에게까지도 성지로 불리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이 도시의 이름이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의 역사는 정말 역설적이게도 가장 치열한 피해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예루살렘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그 피해 전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첫 왕이 되었지만 아직은 부족국가 체제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수립하고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첫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라에에서 멸망하고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로니아가 유대 왕국을 점령하면서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요 남방 유다의 히브리인들은 거의 바벨로니아 왕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예루살렘 순환의 역사는 또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역사는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허락 아래서 수룩 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알렉산더의 헬렌이심 왕국이 이제 다스리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유다는 고대 그리스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이 당시부터 팔레스타인은 유다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가 점령한 지역은 여러 조각으로 나눠졌는데 이때 유다는 포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 이 제국의 일부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다는 이제 문화적인 또 경제적인 연납을 하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만들어졌고요 여러분 이 그리스가 바로 올림픽을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기원전 2세기쯤에는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가 이렇게 융화되면서 예루살렘의 메인 스타디움 스포츠 경기장이 건설되면서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헬라 철학이 상당 부분 히브리 종교와 뒤섞이게 됩니다 이때 바리세파 사두계파 이런 이제 파들이 생겨나면서 분열이 생겨났고요 또 이 시기에는 고위 성직자들 간의 다툼이 내전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고 또 이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빛이 이제 한 332년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곳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때 이주한 유대인들이 약 한 1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을 박해에서 마카비 혁명을 촉발시켰던 시리아의 안티오크스 에피반에서 4세 그는 이제 빛이 한 170년경에 유대인들을 한 2천 세대를 소아시아 그러니까 리디아 또 브리기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또 1세기 후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의 폼페이오스 장군이 빛이 한 63년경에 수많은 유대인 포로들을 로마로 이주시켰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이 로마 제국의 그 지배는 비잔티움 천도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천도 이전에는 이제 헬라 제국의 이 시대가 이제 드디어 가고요 철의 나라 로마가 세계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삼두정치를 이끌었던 세 사람이 누굽니까? 카이사르, 크라소스, 폼페이오스 자 이주 셋 중에서 바로 폼페이오스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헤롯이 로마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제1차 유대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투스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통곡의 벽을 제외한 수룩바벨에 의해서 재건되고 헤롯에 의해서 완공된 이 두 번째 성전 전체를 파괴하게 되죠 그리고 또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제2차 유대전쟁, 발코케바의 반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이 이제 실패한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전부 추방되었고 로마 제국은 그 지역명을 유다에서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그렇게 변경되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이스탄불이죠 그쪽으로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호의를 베풀고 기독교는 이 팔레스티나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랍의 칼리파의 지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야로무크 전투에서 이 비잔티움 제국을 격파한 정통 칼리파의 아랍 무슬림 세력들이 예루살렘의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이 야로무크 전투는 무한마드가 죽은 뒤에 이슬람이 당시 기독교 세력이 지배하던 레반트로 급속히 진출할 것을 예고하면서 무슬림의 정복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는 전투입니다 현재 그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사원이 바로 이때 건축이 됩니다 자 예루살렘이 아랍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의 기독교가 이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1099년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제1차 십자군을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때 점령하고 약 10년 가까이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1187년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재탈원하게 됩니다 자 오스만 제국, 오스만 트루크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을 통치했는데 이 지역을 팔레스탄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꽤 오랫동안 통치하다가 제1차 세계대전에 패전함으로써 1920년 8월 10일 셀브루 조약으로 현재의 터키를 제외한 중동 지역 대부분을 영국과 프랑스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팔레스탄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말 라치의 홀로코스트를 비롯해서 유럽 전체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했고 이런 반유대주의는 시우니즘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취업을 받는다면서 유대인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시기부터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민병대를 조직해서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과 이제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죠 사실 이것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들을 학살하면서 그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소요가 커지니까 영국 정부는 이 팔레스타인 통치를 끝내겠다고 선언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운명은 유엔에 이제 떠맡겨지게 됩니다 이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사이가 점점 악화되자 1947년에 유엔은 아랍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영토를 각각 반씩 분할하도록 분할해서 이제 사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반반씩 나눠라 이러니까 이 결정을 이제 아랍인들은 당연히 이제 반대하게 됐죠 결국 그래서 유엔과 미국의 후견으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한 바로 그날 중동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시작하게 되죠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의 이제 공격으로 제1차 중동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패전이 점점 짙어갈 때 갑자기 유엔이 휴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물자를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그 후에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은 이 전투보다는 테러가 더 효과가 있다면서 이 많은 이제 만행들을 일으켰는데요 분여자들을 욕보이고 또 마을을 학살한 소식들을 신문에 실어서 그런 선전효과로 팔레스타인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전쟁이라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결과 7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하거나 또 피난에서 요르단이나 인근 아랍국가로 이주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인 가자지구 거기에 몰아넣어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단순히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권력이 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너희를 못 박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교도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자기가 메시야라고 주장한 사람은 예수 말고도 많이 있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너희는 신으로 믿고 있다 여러분 좀 심한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쓰레기라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면 말죠 왜 증오까지 할까요? 그 시작은 AD 132년 제2차 유대전쟁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발코케바를 중심으로 유대전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로마 군대를 격파하고 정말 백전백승하던 정말 승승장구하던 유대혁명군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발코케바를 메시아로 섬겨야 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는 메시아 소리 들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그 군대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까? 나사렛파라고 불렀다고 했죠 결국 나사렛파는 이제 군대에서 떠났죠 자 때마침 로마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결국 이제 발코케바는 자살하고 라피아키바는 유대인들을 선동한 죄로 체포되어서 처형당하고 이로써 유대인 전체가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어서 디아스포라가 된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이 패전의 이유를 나사렛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강제 개종 정책으로 죄 없는 사람을 학살한 종교가 가장 많은 사람을 학살한 종교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이슬람일까요? 무실론자들일까요? 단언하건대 바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입니다 로마 캐톨릭이죠 여러분 하드리안우스 황제의 분노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그네가 되어서 정말 이 나라 저나라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기독교가 이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정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테바너를 돌로 쳐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복수혈전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본의 아니게 전 세계 기독교인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은 민족이라고 그것도 2000년 동안 거대한 박해를 받으며 살게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아오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무슨 소리 하느냐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유대인이 아닙니까? 라고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서로 물고 물어 뜯는 이 악의 순환고리를 이것을 빨리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잘 아시죠?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무슨 전쟁입니까? 기원은 이제 한 천년경이 되면서 팔레스탠과 예루살렘이 누구 땅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슬람의 성지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서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8차례에 걸쳐서 약 200여 년 동안 벌인 정복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에 참가한 기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뜻으로 가슴과 어깨에 십자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원정을 십자군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왜 생겼다고요? 서구 기독교가 그러니까 당시 교황권이 예루살렘을 이슬람 아랍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이 아랍이 그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해서 이슬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죠 참 예루살렘 이 평화의 도시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교황권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벌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세력과 지배를 확대하려고 벌인 전쟁이죠 이 전쟁에 참여하면 무슨 특혜들을 줬습니까? 그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다면 천국이 보장된다 그렇게 사람들을 사실 사기친 거죠 아 이런 전쟁이 있으면 아마 안 나갈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믿고 따를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맹신하게 되면 비이성적인 주장에도 설득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교리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맞지도 않고 인간의 이성에도 어긋나는 비성경적인 교훈들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교를 맹신하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군에 참여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 십자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교황의 말을 진실하게 믿었을지라도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목사님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그런 소리를 진지하게 진실하게 믿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줄 진실로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비루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요 이 전쟁에 참여한 용주들은 넓은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었고요 상인들은 전쟁을 통해서 한몫 챙기려고 했고요 죄수들과 농민들은 약탈을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기독교에도 그리고 이슬람에도 성지로 여겨지는 참 중요한 장소죠 이슬람에서는 무한마드가 승천했다고 여겨지고 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한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 예루살렘은 셀주크트루크족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1096년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뺏고 뺏기는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십자군에게 뺏겼죠 그러자 이슬람의 지도자 이 살라딘이 지하드 성전을 선언하고 1187년에 다시 되찾아옵니다 이 십자군은 사실 1차 원정만 빼고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1차 때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후 이슬람에게서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교황, 왕, 영주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우면서 가는 곳마다 파괴와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한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전쟁이 바로 1948년 이슬람 독립 전쟁이나 또는 1967년 6.1 전쟁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전쟁이 아닙니다 현대판 십자군 전쟁입니다 비루한 목적을 가지고 비루한 엘리트들에 의해서 치러진 전쟁이지 성경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십자군을 모집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와보니까 어라? 모슬렘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누구도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도 거기에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여기서 살고 있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들은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난 것을 아는데 하드란스 황제가 다 내쫓았잖아요 다 쫓겨난 걸로 아는데 너희들이 지금 아직도 여기서 사네? 무슨 낯짝으로 지금 여기 있어?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을 이제 모아서 건물 안에 들여보낸 다음에 밖으로 못 나오게 못을 받고 거기 안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에 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께서 매달린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이 죽어간 겁니다 예루살렘을 뒤엎은 십자군의 깃발을 보면서 죽어갔습니다 십자군들의 갑옷에 그려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어갔습니다 십자가는 죽어가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불에 타 죽은 또 여러 가지 학살로 죽은 유대인의 숫자가 29만 9천명, 천명만 더하면 30만명이 되겠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죽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강제로 개종시켰습니다 어떻게 개종시켰는가? 침내를 준다고 머리채를 잡고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또 빠져나오려고 하면 발로 짓이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내를 주었습니다 이 카톨릭 신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만행은 곧 전세계 디아스포로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로마 군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탈환 후에 예루살렘을 지키는 군대를 조직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프리메이슨의 모태가 된 템플기사단입니다 템플기사단을 예루살렘에 두게 되죠 여러분이 반유대주의는 나치 독일에서만 극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중세부터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였던 유래분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을 증오했고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면서 말한 우리의 머리와 자손들의 머리에 핏값을 돌리라 그 맹세를 기억하고 그대로 갚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한 게 예수님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광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세 유대인들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중세시부대부터 유대인들은 게토라고 불리는 특수한 구역에서 살았죠 여러분 사실 이 게토가 이탈리아에서 마지막으로 게토가 철거된 게 지금부터 한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치의 그 유대인 탄압 때 이 프랑스에서는 경찰과 헌병들이 나치에 적극 가담해서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을 일제히 단속해서 나치에 다 넘겨줬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폴란드에서 유럽의 나라들이 유대인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중세시대부터 시작해서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전 유럽의 공공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306년 엘비라 종교회의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과 어울리는 것을 금하고요 기독교인 지역의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535년 클레르몽 회의에서는 유대인들은 공직을 맡을 수 없다 했고요 589년 3차 톨레도 종교회의에서는 유대인을 이제 이교도로 분류하고 이교도와 유대인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692년 트룰린 회의에서는 기독교 의사는 유대인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라고 했고요 1179년 제3차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유대인은 기독교인을 상대로 법원에 고소하거나 증언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215년 4차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유대인은 악마의 뿔을 상징하는 노란색 모자를 쓰고 노란 마크를 가슴에 붙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1434년 바절 회의에서 유대인은 학위를 받을 수가 없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12세기 영국에서 추방되었고요 14세기 프랑스에서 추방 15세기 스페인에서 추방되고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추방 추방이라고 제가 말해서 그렇지 이 추방하기까지 어마어마한 박해와 정말 학살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흑사병 잘 아시죠 중세기 흑사병이 한창 유행할 때 유대인들이 불에 타 죽고 우물에 던져지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이 흑사병을 이제 퍼뜨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사실 현대과학이나 의학보다도 앞선 성경의 건강원칙을 아주 잘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전염병의 이 흑사병의 주범이라고 몰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한 계속되는 추방과 박해 속에서 유대인이 믿을 것은 오로지 돈과 자신의 능력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농토를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땅을 줘야 말이죠 다 남의 땅인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고리대금업 같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금융 이런 경제적 이익에 눈을 뜬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은행의 시초도 유대인들이 만든 거고요 지금도 세계의 금융을 누가 좌우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좌우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감각은 점차 유럽의 왕들과 제후들의 구미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재능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과 제후들이 그들의 재물을 관리하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금고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러나 어딜 가든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주나 왕의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보호를 사야 했는데 나라 없이 떠도는 이 돈 많은 유대인의 이미지 이 이미지는 참 손쉬운 약탈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왕이나 영주들은 툭하면 유대인을 추방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전염병이 돌거나 또 자연재해가 돌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의심을 받는 겁니다 흉년이 들거나 재난이 생기면 배고프고 분노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연장을 들고 칼을 들고 유대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참 그래서 이 유대인의 역사는 생존의 역사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도주하려고 했던 다시스 다시스라고 불리는 스페인이죠 유대 멸망 전부터 스페인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에서는 캐톨릭이 국교가 되었는데요 6세기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아주 심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다가 1391년에는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교황 식스투스는 식스투스 4세죠 그때 도미니크 수도사였던 토마스를 스페인 종교재판 소장으로 임명했는데요 그때 이 종교재판에서는 화형대 연기가 끊이지 않게 한 인물로 아주 악명을 지금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이때 이 카돌릭 사제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불사르고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죽게 하든지 하면서 선동했습니다 모든 신화국은 다 파괴되었고요 문을 잠그고 있는 유대인들을 끄집어내어서 살해하거나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콤벨소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새로운 특정 계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콤벨소스는 개종한 유대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메시아닉 주죠 그런데 당시 가톨릭 교회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콤벨소스에 대해서도 이들을 위장 개종자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이단 처벌을 강행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스페인에서 이 종교 재판은 종교적인 이유보다도 유대인의 그 부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탐한 것이 종교 재판의 숨은 동기였다는 역사의 평가가 있죠 이 캐톨릭 신도들은 수도사들에게 부추김을 받고 피해 굶주린 욕망과 탐욕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전 지역에서 유대 공동체들을 살해하고 약탈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열정에 따른 것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약탈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유대인에게서 약탈했습니다 스페인 종교 재판에서 15년간 화형을 당한 유대인만 약 8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유대인들 그러나 그 휴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4년에 한 어린아이가 겁탈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는데요 시신은 개들에 의해서 찢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 사건의 범인이 틀림없이 유대인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의혹이 일어났고요 또 유대인들을 이제 드디어 신문하고 또 고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 수도사 알폰소 드 에스피나라는 이 수도사가 유대인들이 어린아이의 심장을 파내고 불에 태웠다고 하면서 이 믿음의 요세라는 책을 출판해서 유대인들이 그 불결한 의식을 통해서 사탄을 믿고 사탄에게 바치는 그러한 제식을 통해서 기독교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우물에 독을 놓고 기독교인들의 집을 불태우고 성체를 더럽히고 고룩한 형상들을 파괴하고 또 모든 불결한 관습들을 전파한다 그렇게 이제 책으로 써서 알린 겁니다 결국 1492년에 유대인을 완전히 추방하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사형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강제로 개정시킬 때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을 하겠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한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실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믿고 고백할 것이며 모든 창조물의 여왕으로 인정하라 라고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마리아든 예수든 그들에게는 끔찍한 이교사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콘벨소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16세기에 개신교가 탄생했지만 이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워낙 악명을 떨쳤기 때문에 사실 스페인 종교재판소는 개신교보다도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종교재판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스페인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스페인에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캐톨린만 유대인을 협박했는가 참 이제 가슴 아픈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1543년 루트는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어느 마귀가 이들을 이 시대에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그들은 정말이지 우리나라에서 전염병 같고 베스트 같은 존재요 완전 불행 그 자체이다 그들은 마귀 그 자체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해동회당과 학교를 불태울 것 둘째 그들의 집을 철저히 파괴하고 불태울 것 셋째 모든 기도책들과 탈무드 저장물을 압수할 것 넷째 라삐들을 죽음으로 위협해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할 것 다섯째 여권과 여행특권을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금할 것 여섯째 고리대금업을 금하게 하고 그들의 모든 현찰과 금은 폐물을 빼앗을 것 일곱째 눈썹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식힌 후에야 빵을 먹게 할 것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쓸모없는 찌꺼기 냄새 나는 쓰레기 유대인을 보면 악의 화신이 다닌다고 말하라 그들은 지난 1400년 동안 피에 목마른 개였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살인자였다 그것도 명백한 의도를 가진 살인자였다 그들은 비밀리에 신의 물과 우물에 독을 타고 어린아이를 유괴하여 갈기갈기 찢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조조한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했다고요? 참 슬프게도 종교계획자 마틴 루터가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종교를 떠나서 독일의 사상가로 영향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루터의 글과 사상은 후대까지 전달되어서 누구에게까지 전달되었는가 바로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시작한 날을 바로 루터의 생일로 잡았습니다 히틀러는 그의 책 나의 투쟁에서 루터를 위대한 전사, 위대한 개혁자 그렇게 표현하면서 마틴 루터는 나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 학살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뉴렌베르크 전범 재판 당시에 율리우스 슈트라엘과가 잡혀서 이러한 증언을 하게 되죠 나는 마틴 루터가 하지 않은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나에게 행하라고 한 그대로 하지 않은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히틀러에 의해서 깨스실에서 학살당한 유대인들 이들이 바로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돼 나간 겁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교황청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까? 하면서 정말 어린아이들이라고 살려달라고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요 아이들의 숫자만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여러분 십자군 또 종교 재판 교황, 마리아, 히틀러, 루터 그러니까 캐톨릭, 개신교 심지어는 예수도 그들의 눈에는 다 그나물의 그 밥인 겁니다 구분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캐톨릭과 기독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들은 예수를 메시야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민족의 변절자라고 증오하고 지금도 서로가 죽이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테러를 당하고 예배 장소가 불에 타기도 합니다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봐 망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모였더라 했던 것처럼 마치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지하교회가 정말 지하교회 그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요 주부들은 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현상수배범처럼 포스터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광고합니다 유대교를 안 믿고 이방 종교를 믿는 민족의 배신자다 이 땅에서 내어 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곳곳마다 현상수배범처럼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옷을 살 수도 없고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진료를 해주지 않으니까 약국에서는 약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떼거지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떼거지로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난동을 피웠어요 교회 마당에 침내탕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의 목사님의 머리를 침내탕에 머리를 박고 또 머리를 발로 밟으면서 못 나오게 하면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그 장면이 오늘날도 그것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같은 유대인에게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산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한 번은 유대 명절인 불임절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 집 앞에 선물 상자를 두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부모님들이 다 집을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선물 상자를 가지고 식탁에 놓고 딱 풀었는데 풀자마자 그것이 폭탄인 겁니다 폭탄이 터진 것이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오늘날의 유대 기독교인들 한 번은 밤중에 유대 기독교인 집에 정통파 유대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이제 13살 된 아들과 아버지를 납치해서요 두 시간 동안 어둠 속을 향해 달린 겁니다 덜컹덜컹 거리면서 갔어요 차가 멈춘 곳은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국경은 철조망이 다 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 철조망에는 고압 전류가 흐릅니다 그 앞에 이제 차가 멈췄습니다 둘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는 이 캄캄한 밤에 이제 철조망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끌어내려서 자갈밭에 무릎을 꿇게 하고 이제 아버지를 애워싸고 협박을 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고 계속 믿고 유대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의 아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신이 믿는 예수는 가짜고 네가 믿는 신앙은 거짓이라고 고백하면 너의 아들을 살려주겠다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뭔가 홀렸습니다 신약 성경 모두 가짜입니다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철조망을 향해 걸어가다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멈춰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캄캄한 밤중에 아들이 소리칩니다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읽어주셨던 신약 성경은 모두 가짜였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저를 버리시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중세 시대가 아니고요 또 무신론자 공산권도 아니고요 북한도 아니고요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칼에 찔리고 돌에 맞고 불에 타고 폭탄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IS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멀쩡해 보이는 유대인들이요 물론 IS와는 달라요 IS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테러를 합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아왔는데 너 벌써 잊었니? 어떻게 그렇게 그랬는데 네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유대인들 정탄꾼들을 보내고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 사도바오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참 피곤하게 했던 유대인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 참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광란과 살인 그 아픈 역사가 사도시대와 중세시대로 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종교가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으로 이르러 올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정말 유대인들일까요? 여러분 사실 정말 유대인인지 외양부터 의심되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이라고 지금 들어와서 현지 원주민을 쫓아내고 들어와 앉아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루살렘 유대인의 땅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죠 그러나 2000년 만에 지금 들어와서 우리 땅이니 너희들은 나가라고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혈통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유대인 말이 됩니까? 유전학적으로 2000년 전 유대인과 가장 흡사한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현재 아랍인들입니다 원래 아랍인들은 야곱의 형 에서나 이삭의 동생 이스라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지난 그 중세 역사에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형제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계속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을 때 아랍인들이 중동 사람들이 그 핍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계속 품어준 겁니다 오스만 제국 때도 마찬가지고 야르몬크 전투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대 이스라엘은 아랍과 무지막지한 전쟁을 하고 있죠 중세시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 아래서 사는 것보다 아랍인들과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 아랍인들은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피를 나누는 이웃과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진짜 유대인들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약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하지만 유대인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강자들이죠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꽤나 놀랄만한 인문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 유명한 유대인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부터 시작해서요 또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우자 독일의 공산주의 사상가 칼막스 또 소련 공산당의 시장인 렌닌 그리고 국제금융의 시조이고 비밀 조직의 엘리트인 바로 로스차일드 그리고 정신분석학의 프로이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토마스 에디슨 로그 펠러 노엄 첨스키 그리고 금융투자자 조지 소로스 또 전 국제통화기금 IMF의 총재했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빌 게이츠 엘빈 토플러 미국 금융은 물론이고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 FRB의 초대의장인 찰스 해믈리부터 18년간 FRB 의장을 지낸 앨렌 그린스폰까지 그리고 벤 베넨키 이런 사람들 역대 의장의 이 절반가량의 전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커뮤니티가 뭡니까? 페이스북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조크버그도 유대인이고요 세계 제1의 인터넷 기업인 어디죠? 구글 구글의 창업자도 유대인입니다 또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계는 전통적으로 전부 유대인들의 동무대입니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피버그 그리고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의 제리 브루카이머 영화 배우 스칼렛 요한슨 또 앤드류 가필드 심지어 엘비스 프레슬리와 데이비드 베컴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참 많은 것들을 정말 인류에 선물을 준 게 많아요 MP3, GPS, 내비게이션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두 가지는 기독교와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이념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로마 캐톨릭도 기독교에 포함한다면 공산주의보다 기독교가 인류 역사 전대미문의 학살을 종교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최대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 그리고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현재 미 재무장관이 스티브 무누신 그리고 트럼프의 배우실세 마사이 누굽니까? 쿠시너 쿠시너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오바마의 재임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정치 참모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현재 미 대법원 판사 9명 중에 3명이 유대인이고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을 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대상자가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아마 한 시간 내내 그 사람들 이름만 얘기도 끝이 안 날 겁니다 이들 대부분이 바로 미국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유대인들의 인구는 약 650만 명 여러분 전 세계인의 유대인들이 크게 잡아도 한 17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숫자 이 유대인이 미국과 세계를 실제적으로 지배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반유대주의다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 실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많은 유대인사들 중에서 아직 언급하지 않은 인물이 한 사람 있는데 그 누군가 바로 엘리트의 핵심 실세 최고 권력자 최고 권력자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죠 저는 미 국무장관이죠 이 헨리 키신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결사체라고 불리는 미국의 CFR 그리고 유럽의 북미 지역의 엘리트 모임인 빌더버그 그리고 북미 유럽 아시아 엘리트로 구성된 산변에 이 세 개의 기구 모두에 참여하는 인물이죠 그는 신세계 질서의 큰 흐름을 그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바로 국제 엘리트의 수장격으로 알려져 있는 헨리 키신저 또 어떤 분들은 또 웬 또 음모론이냐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이 1997년 12월에 한국은 혹독한 IMF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때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외환위기는 동남아시아를 위시한 신흥공업국의 경제를 국제 유대 자본에 예속시키려는 국제 유대 자본의 음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유대계 금융 투자자인 소로스를 이 음모 수행의 주범으로 그때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레이시아 총리는 반유대주의자로 몰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IMF가 내놓은 그 처방과는 정반대로 변동환율제를 고정환율제로 바꾸고 그걸 밀고 나가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장의 사실임을 입증했죠 그러나 반대로 한국과 태국은 모두 IMF가 제시하는 그 가갑적이고 불평등한 처방을 그대로 전면 수락하고 말았고 그 결과 IMF 사태가 이루어오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시중은행 거의 모두가 평균 50%가 넘는 자본들이 전부 외국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한국 경제는요 소수의 금융 자본가들에 의해서 지탱되고 움직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자본을 회수하면 한국 경제는 그냥 붕괴하는 시스템을 그때 만들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주요 사건들의 이면에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반유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미국발 구명위기 그리고 또 유가폭등, 곡물파동, 외환시세 변동, 또 국제신용평가, 중동의 전쟁 위험, 이란의 핵문제 이러한 오늘날의 국제적 이슈들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우리가 유대인의 존재를 더욱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만 보지 마십시오 세계 언론은 민중을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르만 핑겔슈타인이 2000년 6월에 출시한 이 홀로코스트 산업 그러니까 이 홀로코스트를 초대형 돈벌이로 만든 자들은 누구인가라는 이 책에서 홀로코스트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유대인 엘리트 중심의 여러 단체와 기관들을 고발했습니다 사실 그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모가 홀로코스트 생존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 랄프 셰만이 지은 잔인한 이스라엘 이 책은 엘리트 유대인들이 오히려 나치와 협력해서 유대인 학살을 공모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아이우슈비치에서 수백만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몰랐다고요? 아니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유대인 구출에 적극 반대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가 있을 때 미국의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미 세계의 실세였는데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로 이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바로 시온이즘이 촉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구나 우리 땅을 되찾자 이 시온이즘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1948년 전쟁으로 독립깃발을 꽂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동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홀로코스트가 단순히 히틀러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그 지역에 아랍인들이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팔레스타인 말에 무차별 폭격을 퍼붓는데 그것이 모두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지원으로 200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사실상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에 미군 기지를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폭력은 나치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잡혀가서 고문대 끌려갑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각종 고문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나치에게 당한 유대인들이 아랍인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유대인이 나치라는 이름으로 유대인을 학살했기 때문에 이 방법들은 결국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요 이 잔인한 이스라엘이라는 책을 보면 마치 캐톨릭이 종교 재판소에서 개신교인을 고문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1967년 6월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6.21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용토를 차지하면서 이제 마음대로 중동을 주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로살렘 회복이라는 그 종교 사상으로 기독교회를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영원한 피해자들의 안식처로 그렇게 그려내면서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모든 행위를 옹호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비롯해서 세계 기독교회가 성경을 오해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든 예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은 성경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세계주의자들, 교황권과 엘리트들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아무 힘도 없는 민간인들을 학살한 것이 전쟁입니까? 그것은 테러고 폭력입니다 언론은 이스라엘 무장단체에 대해서만 다루지만 이스라엘의 실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원통한 죽음을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홀로코스터와 나치의 만행을 세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이 오늘날 나치처럼 팔레스타인에서 여자와 아이들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텐크로 아이들을 깔아뭉개고 아기들을 불태워 죽이고 여러분 70여 년 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은 그 유대인들의 죽음은 그렇게도 슬퍼하면서 왜 지금 이 순간에도 피가 흐르고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살아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나치들이 자기에게 한 행동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핍박받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죽여도 용서가 된다는 그런 면책특권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IS가 하는 행동을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땅을 빼앗은 다음에 그들을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인 가자지구에 가둬놓았습니다 여러분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 예언에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이 신학 때문에 이 갈등과 테러와 전쟁을 계속 심화시키고 있는 잘못된 신학 때문에 여러분의 온 기독교회가 지금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의 예언도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은 설립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예수님의 찬양 소리를 들어가면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십자가를 가슴에 그린 군인들이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갔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게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 교황권은 땅의 왕들 그리고 정치 세력과 상고들 그러니까 경제 세력과 손을 잡는다고 예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정치와 경제를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유대인이죠 결국 교황권은 엘리트 집단인 유대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교황권과 유대인 그들의 동기는 서로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을 기만하고 적 그리스도를 몰라보게 하기 위한 제수이세 신학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은 교황권의 작품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대주의 예언 해석입니다 환란이 올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비하는 이슈가 마지막 시대의 최대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은 지난 2000년간 당해왔던 예수님에 대한 복수를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참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오늘도 우리 가슴에 비치고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1시간 후 1시간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참가해 기대되고 있습니다 1시간 후